어제 경기에선 무한타, 오늘 경기에선 4타수 1안타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준 이정우 선수에게 미국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거나 다름없다며 이정우 선수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과연 무얼 보여주었길래 절대적인 믿음을 얻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완전히 달라진 타격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 선수는 사타수 무한타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 4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끊기고 말았죠.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 선 이정우 선수는 모두가 비명을 지르게 만든 황홀한 타격을 보여주며 타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9회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보스턴의 우한 불펜 투수 저스틴 슬레이튼과 6구까지 승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투볼 상황에서 몸쪽 높게 들어온 90.6마일 커터를 제대로 때려버렸는데요. 발사각 34도의 타구 속도 100마일이라는 완벽한 배럴 타구였지만 우측 담장 바로 앞으로 떨어지며 보스턴 우익수에게 잡혔뜬 공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선수들과 관중, 중계진까지 모두가 홈런이라 확신한 타격이었기에 아쉬웠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타구의 비거리는 114.9미터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장 중 26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었을 초대형 타구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 펜웨이파크에서는 단 1미터가 모자라 홈런이 되지 못한 것이죠. 펜웨이파크는 올해로 112년째가 된 메이저리그 대표 클래식 구장으로 다른 구장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정우 선수 같은 좌타자가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웨이파크는 홈부터 우측 폴대까지의 거리가 92미터로 짧지만 폴대 왼쪽으로 크게 커브를 그리며 중앙 펜스로 이어진 구조로 인해 우측 펜스까지의 거리는 116미터에 달합니다. 우중간 가장 깊은 곳은 무려 128미터의 달의 좌타자들이 가장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장으로 한국 좌타자 메이저리거 중 이곳에서 홈런을 때린 선수는 추신수 최지만 배지환 3명뿐이고 이 중에서도 우측 담장을 넘겨본 선수는 최지만 선수 단 1명뿐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하필 그 순간 바람도 따라주지 않았는데요. 현지 중개진은 멋지게 잘 쳤는데 펜웨이파크의 추운 밤에 홈런을 강탈당했다. 거의 홈런인 타구였지만 날이 차고 바람까지 불어 타구가 닫혔다. 홈플레이트 위쪽 깃발을 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며 맞바람으로 인해 타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펼쳐진 보스턴의 기온은 11도로 다소 쌀쌀하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공기가 차면 공기밀도가 높아져 타구가 멀리 뻗지 못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 순간 좌측 방향으로 이마일의 맞바람이 불고 있어 이정우 선수의 타격이 홈런이 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홈런을 날린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이정우 선수가 20도 이상의 높은 각도로 공을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고무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펼쳐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2차전에서도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 선수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쳐내며 처음 온 구장과 첫 상대하는 팀을 상대로도 적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선두 타자로 가장 먼저 타석에 오른 이정우 선수는 보스턴 선발 우한투수 커터 크로포드의 2구째 컵패스트볼을 때려 우중간 안타를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내야 안타가 아닌 외야까지 축중나라가 여유롭게 일루를 밟을 수 있는 완벽한 안타였죠. 이렇게 이정우 선수가 리드오프로서 판을 깔고 시작한 1회였지만 후속 타자들이 맥없이 삼진을 당하며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정우 선수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품질 좋은 타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 오른 이정우 선수는 92.2마일짜리 패스트볼을 쳐냈고 좌측 담장을 향해 쭉쭉 뻗어져 날아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홈런이 나오나 싶었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높이가 11미터가 넘어 그린 몬스터라고 불리는 펜웨이파크의 좌측 외야 펜슬을 넘지 못하고 좌익수에게 잡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타석에서 또 한 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5회 일사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 오른 이정우 선수가 크로포드의 3구째 존 안으로 들어온 스위퍼를 쳐낸 것인데요. 타구 속도가 99.3마일에 발사각이 24도로 로켓처럼 뻗어 날아가 모두가 홈런을 확신할 만큼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번에도 담장 바로 앞으로 떨어져 상대 외야수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구도 110미터나 날아간 대형 타구로 mlb 스탯캐스트에 따르면 mlb 전체 30개 구장 중 14개 구장에서 홈런이 될 수 있는 타구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 4타수 1안타라는 결과만 보면 실패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으나 지난 경기부터 이번 경기까지 타구의 각도가 확연히 올라가며 장타를 쭉쭉 뽑아내고 있는 이정우 선수인데요. 첫 번째 안타부터 홈런이 될 뻔했던 뜸볼까지 타격 각도는 각각 22, 24, 22도였습니다. 문제로 지적받았던 낮은 발사각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와 높은 타격 각도를 갖춘 지 좋은 대형 타구들 쭉쭉 뽑아내고 있는 것이죠. 미국 현지 중개진들도 잘 맞은 타구였으나 안타가 되지 못했다. 타구의 질과 방향 다 좋았는데 번번이 야수에게 잡히고 말았다며 이정우 선수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연타서 간타를 쳐낼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없다는 문제들을 단 몇 주 만에 고쳐나가고 있다는 걸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해내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보며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예견했던 미 스포츠 언론과 야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CBS 스포츠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KBO를 떠난 후 어떻게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가라며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분석하고 짚어보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당시에 빅리그 절반 이상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포스팅됐을 당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계약 규모로 대부분 5천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었죠. 하지만 CBS 스포츠만은 9천만 달러라고 전망했었고 이는 이정우 선수가 맺은 1억 3천만 달러에 가장 근접한 예상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오버페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하며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시범 경기 13경기에서 12안타 1홈런 5타점 2도로 타율 3할 4푼 3리 5PS 0.911의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고 이 좋은 기세는 정규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적응기도 없이 활약을 선보일 거라고는 CBS 스포츠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CBS 스포츠는 KBO 타자들이 메이저리그 수준의 투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다며 최소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평가한 이정우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수였습니다. CBS 스포츠는 타석에서 이정우는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보여줬다며 이정우는 컨택에 능숙하며 89.5%의 컨택률을 기록했다. 이는 클리블랜드의 스티븐 콘 마이애미의 루이스 아라에즈에 이은 3위의 기록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비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CBS 스포츠는 이정우는 수비에서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팬들이 기대했던 모든 플레이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플레이도 해내고 있다. 이는 틀림없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다만 이정우는 자신의 강한 어깨를 뽐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스택캐스트에 따르면 주자가 진로를 시도한 횟수가 30%에 불과하다. 이는 122명의 외야수들 중 최저 수준이었다며 어시스트를 기록한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을 바탕으로 주자들의 추가 진로를 잘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종료 기준 이정우 선수가 기록한 28개의 안타 중 이루타 세계 홈런 2개로 장타가 5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CBS 스포츠는 이정우의 장타력 부족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정우의 최고 타구 속도는 109.8마일로 필라델피아의 니카스테아노스 양키스의 글레이버 토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이정우의 문제점은 땅볼이다. 100마일 이상의 타구 24개 중 11개는 발사 각도가 5도 이하였고 20도를 넘어선 타구는 1개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0도 이상의 타격을 4번이나 보여주며 자신이 장타력까지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구 방향 조정만 마치게 된다면 KBO 시절 안타 공장장이라 불렸던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도루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CBS 스포츠는 이정우는 5번의 도루 시도에서 3번을 실패했다. 이는 도루 기술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도루왕이었던 아버지의 별명을 이어받은 것치고는 도루 능력이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수는 한국에서도 도루가 특기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13도루를 성공시킨 게 개인 최다 기록이었죠. 그러나 MLB 진출 이후 전체 구단 중 도루 개수가 최하위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루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들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리그 평균 이상 가는 이정우 선수의 빠른 발은 어디로 가지 않기에 땅볼도 내야 안타로 만들고 이루타도 3루타로 만드는 주루플레이로 팀의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BS 스포츠 역시 이러한 주루플레이에서는 바람이란 별명이 붙을만하다고 이어서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인플레이가 될 때마다 주루 지표를 확보했다. 1루에서 3루를 갈 때 3번 모두 성공했고 1루에서 홈으로 달릴 때도 2번 모두 살았다. 이정우가 더 많은 팀과 더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 이정우 선수가 MLB에서 뛰기 시작한 지 체감상 1년은 넘은 것 같지만 사실 빅리그가 개막한 지 이제 한 달이 겨우 넘었고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아직 9개 팀밖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매경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만나 처음 보는 공들을 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 진출이 성공이다. 실패다를 판단하기엔 일러도 너무 이른 시점이란 것이죠. 메이저리그의 벽을 하나하나 부수며 전진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